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지수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와 쿨토시, 물통 등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며 누적 온열질환자가 2,4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으니 해당 해역으로 야간 낚시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지수입니다.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대체로 파고 높지 않은데 지속되는 폭염에 바닷물도 들끓고 있네요. 어류들의 활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서해안 하조도 조음지수 들어왔습니다. 돌돔과의 물때 아주 좋고 안정적인 해왕을 보이겠습니다. 소온 28도로 돌돔의 활반할 입지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캐스팅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니 포기 마시고 나가보시죠. 남해안 거제도는 강풍을 동반한 높은 물결이 이뤄 낚시는 피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들어온 두 포인트는 파고와 바람 모두 낚시하기 안정권입니다. 다만 소온이 29도 내외로 다소 높으니 난류성 어종 노리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아야진항 소온 22도로 어류들의 활발한 입질이 기대됩니다. 물결 0.3m에 바람초속 3m로 캐스팅 원활하겠습니다. 중조기인 만큼 대상 어종 선택의 폭도 넓으니 아야진항으로 방문해보시죠. 제주연안에 붉은 경고등으로 가득합니다. 서귀포와 성산포 초속 10m로 웃도는 강풍 불겠습니다. 게다가 4포인트 모두 소온 29도로 붐류를 낚기엔 온도가 높겠습니다. 손에 예민한 대상 어종이 많아 입질이 쉽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파다 낚시 지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